오늘의 미정구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건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두에 전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오늘 미국 내 방송들 역시 이례적으로 생방송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임부 절차가 오늘 예정된 뉴욕 메네튼 형사법원 출석을 앞두고 돌연 재판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재판을 주재할 후한 멋천 판사에 대해서도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도 아주 당파적이고 트럼프 혐오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지난 2월 구인 건수가 993만 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인 건수가 천만 건을 밑돌면서 노동시장이 일부 둔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숙박과 음식 서비스가 1월 140만 개에서 2월에 127만 5천 개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무역과 운송 유틸리티에서 21만 건이 줄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일부를 동결할 경우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임시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이스라엘 및 유럽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는 보도입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미국 주도연합군이 유럽 내 테러 공격을 모의하던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의 고위 간부를 살해했다고 미중부 사령부가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직원에게 인종차별 대우를 한 티슬라에 32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는 2년 전 1억 3,7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보다 98%나 줄어든 금액입니다. 전기차로 사업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가 지난 1분기에 전기차를 사상 처음으로 2만 대 이상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만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60만 대 이상 판매됐습니다. 연방법무부가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e스포츠 프로리그에서 선수들의 연봉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해 경쟁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소송을 재개했습니다. 이른바 돼지도살이라 불리는 신종 온라인 가상화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연방수사국이 대제적인 수사 끝에 1억 달러가 넘는 가상화폐 계좌 6개를 압수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에 대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세금보고와 관련해 소셜미디어에서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현혹하는 사기가 급증해 주의가 당부됩니다. 특히 세금량식 894사를 작성하면 빚이 있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모두가 사기라는 것에 대한 경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LA 시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불명의스럽게 사임한 누리 마르티네즈 전 시의원의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될 시의원을 뽑는 선거로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해 누가 뽑힐지 주목됩니다. 오늘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을 시 오는 6월 1, 2위 후보 간의 결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지난해 11월 LA의 한 타겟 매장에서 노숙자에 의한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으로 부상을 입었던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타겟과 경비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가 속출한 LA 지역입니다. 셜몬 옥스 지역에서는 커다란 나무가 뿌리채 뽑혀 아파트 건물을 덮쳤고 샌 가브리엘 지역에는 전신주가 넘어가 정전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운전자들로 강풍에 차가 밀리면서 손에 땀을 쥐며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수개월간에 걸쳤던 잇따른 겨울 폭풍에 극심한 가뭄은 해소됐지만 농작물은 피해를 보면서 딸기를 비롯해 각종 과일과 채소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에 트럼프 지지자들과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져 오늘 뉴욕 경찰 3만 5천명이 출동하는 등 하루 내내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앞으로 처방약을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약국에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정부는 이를 위해 주내 5천개가 넘는 약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익히지 않은 쿠키 도우를 섭취했다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 12건이 뉴욕주 등 11개 주에서 발생해 연방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CDC는 아이들이 음식 반죽을 가지고 놀다 먹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익히거나 구운 뒤에 먹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구급차 비용이 5월 1일부터 대폭 인상됩니다. 구급차 1회 이용비가 현행 900달러에서 1385달러로 54% 대폭 인상됩니다. 병원까지 이동하는 마일당 요금도 15달러에서 20달러로 33% 인상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등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한국사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의 전직 비서실장이 23만 달러를 퇴직금으로 부정수령한 혐의로 지명수배 도중 연방수사국 FBI와 총격 끝에 사망했습니다. 공화당의 대선 잡령으로 꼽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정부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주총기 규제를 완화하자 백악관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총기 완화법은 여름부터 시행되며 플로리다주는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미국 내 26번째 주가 됩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멕시코 칸큰 비치 리조트 호텔에서 내구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2명의 용의자가 구금됐다고 밝혔지만 아직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간 한 관광객이 다리에 촉을 맞은 지 또다시 발생한 멕시코 유명 관광지의 살인사건에 관광 방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 혼자서 여행을 해도 안전하고 좋은 나라로 슬로베니아, 아프리카 르완다, 아랍에미리트, 일본, 노르웨이 등에 꼽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유명세를 얻은 53살의 마이클 토마스 돌체의 노트북에서 2천 장 이상의 아동 음란물 사진이 발견돼 체포됐습니다. 테크 기업들의 비용 감축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28%까지 증가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의 디폴트 사례에 대해 앞으로 2년가량은 상업용 부동산의 채무 재조령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